마지막에 한박에 두박이에요. 한박이 이거 어때요? 쿵 시작 헛 헛따다쿵다 어디예요? 시작 헛 시작 헛 시작 헛 이렇게 느리게 추면 이렇게 해요. 이제 빠른 박자 헛따다쿵다 헛따쿵 시작 헛 헛따다쿵 또 여기가 시작 헛 시작 헛 헛 헛 시작 헛 헛 헛 헛 헛 헛 시작 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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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단계 헛 헛 헛 헛 헛 1단계도 천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1단계 천천히 하세요. 1단계 천천히 하세요.